초코완코 일주일 만에 가족상봉 2탄입니다 와 초코 그림입니다 와 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약간 공격진행지로 했고 너무너무 귀엽죠 나 길어있었어? 둘 다? 둘 다 길어있었어 응? 초코 초코 앉고 앉고 응? 둘 다 길어있었어 형 아이구야 아이구 아이구 초코 응? 앉고 누가 누구냐 아 보자 잠깐만 발부터 보자 발봐봐 알았어 응 맞네 하여튼 보니까 자 보자 맞네 초코 앙코 응 맞네 초코 앙코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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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안 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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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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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그만해 응? 네가 집에 먼저 왔으면 참아야지 안고도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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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흠 안고도 그만하고 알았지 참아 안고도 참아 응? 흠 응? 안고 밟아 밟아 흠 그래 네가 안고 많구나 초코 자꾸 그렇게 할거야 응? 흠 흠 흠 흠 니가 참아야지 니가 집에 먼저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치? 그럼 니가 덩치 작아서 니가 싸우면 니가 져 니가 덩치 겁났거지 아이고 됐어? 아이고 이쁜이 형 안고 안고 응? 저거 어디갔어? 저거 갑자기 밥먹어? 가뿐게 밥먹어 응? 너는 저는 좋아하는구나? 응? 똑같구나 응? 왜 참고 초코앗고 안고야 팔알만 똑같네 팔팔발팔 안 맞네 안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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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랬어요? 응? 그랬어요? 둘이 응? 둘이 둘이 또 싸워라 둘이 또 싸워라 둘이 또 싸워라 둘이 또 싸워라 너 어디 공부가 같애 셋 넌 둘이 또 싸워라 넌 셋 넌 셋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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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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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쫄아 왜 자꾸 쫄아가지고 응? 응? 이 새끼가? 알아봐 어디서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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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쩔었구나 정말로 좋고 안고 똑같이 생긴 둘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노는게 너무너무 보이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아이고 아이고 아 귀여워 이제는 그냥 오예 상탐지 이 새끼가 기어었어 건배 다행 끼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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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초코 안고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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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는 거 보니까 초코구만 너 초코지 너 응 응? 응? 뭐지? 초코야 이놈 그래 나 무는 거 보니까 초코야 응? 나 잘 안고 나 못 물지 너 똥 뭔데? 똥 싸야 되는데 똥 싸야 되는데 똥 싸야 되는데 나 안 되겠다 너 체포 체포 써야지 오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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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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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리가 안 돼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싸는 거 어디 혼자 올라가 아아 초코 뭐해? 초코 어? 아이씨 으으으으 으흑 아 these 음 음 으흫 으흐어 으흑 흫 그 으흑 하흨 으흐흫 슬 이제 수술했냐? 초코 응? 나한테 장난해 보면 초코 왜 안고 순아 아직 나한테 밥 먹었지 티눈이 이 새끼가 나까봐 초코야 아 초코구나 얘가 니가 안고구나 응? 무슨 새끼야 새끼가? 응 니가 안고구나 초코 그래 먼저 볼게 먼저 볼게 긴거 보니까 초코 놀아봐 그래 열심히 열심히 초코 하지마 또 싸워 또 싸워 병원 싸워 그만해 포지 포지 뭐하는거야 응? 그만해 그만해 일단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암코야 내가 발보고 맞춰보겠어 응 응 응 응 알았어 야 안 된다 응 고마워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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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내 실력 탈 건데, 너희들. 싸우는 거야, 다른 친구야. 아이고, 진짜. 애가 좋고, 애가 안고. 똥꼬마가 몸이 무뇌고 말았어. 가다가 말아. 똥꼬마. 신난히 돌다가 또 뻗었습니다. 똥꼬마는 그림내주고, 싸움도 하고. 그림내주고, 아이고, 아기 못하겠다. 아이고, 기운으로 난리 났다. 그림내주고 있어. 꼬리묵고 있어. 두 천사가 기절했습니다. 두 천사입니다. 아이고, 기운이 넘어오고. 두들끼내주고 있어.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입니다. 세상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진짜 이때는 손바오만 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컸는지 대견스럽네요 누구 찍어야 되냐 이제 누구 찍어야 돼 너 찍을까 이름이 헷갈렸네 아가들 초코구만 너 초코지? 똥꼬모 아닌데? 초코야 응 팔아 발 아가들 팔도 보고 구분해야지 아빠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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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발 또 오는 것 같지? 그래 오는 것 같긴 발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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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미치겠다 자 안고 좋고 이제 둘 안 싸우는 애지? 안 싸울게요? 미안 내가 조금만 잘 알아봤다 안고는 네가 하는 거 하고 있었어 그치? 네가 하는 거겠어 그래 나랑 나랑 하는 거 해야지 응? 오늘 발톱껍 눈이 없으니까 네가 쫓고 안고 발톱껍 흔들어 잠깐만 오늘 발톱껍 흔들어 있잖아 떨렸잖아 응? 응 아빠 골로링 해주는 거야? 아빠? 응 내가 손톱을 가려고 응 알고보다는 손톱 내버리고 있네 귀여워 그래 네가 초코이 아닌가? 초코가? 똥꼬형? 무늬가 없어 가긴 했어 얘는 무늬가 있고 우아우 신나게 한창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요 불을 찍어야 돼? 아멘 자는 모습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진짜 이뻐 죽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루 내내 보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아이고 진짜 제 손반안만 하죠? 내가 흰색이 느낌 더 많아 내가 흰색이 느낌 더 많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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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어? 아이고 엥 엥 엥 엥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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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지마 괴롭히지마 초코 초코 괴롭히지마 알았지? 응? 니가 응? 응 응 응 으응 으응 으음 으 에이 쪼꼬 쪼꼬 그만 좀 괴롭혀라 응? 아 이거 쪼꼬미들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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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진이가 너무 많네 조금 더 사야겠다 응 깜짝 놀랐어 쳐다보고 가버리네 아 참뿌냐 응 왜 이렇게 예쁘냐 응? 쪼꼬나 좀 응 나 여자가 갖고 이건 남자가 됐다 더 멋있으니 덩치 좀 높아있고 바쁘더라 물론 애기들이면 똑같긴 하지마 일단 조카는 안 되냐 또 또 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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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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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닮아먹었어 쪼꼬 쪼꼬 일로와 밥먹는데도 이렇게 너무 사이좋게 이렇게 먹어요 밥 먹어야지 밥 먹어 응? 안 먹으라 말고 이거 추리주라고 지금 이것도 시위 시위하냐? 응? 얘는 지금 안 꼬고 저거가 석트에서 온다 거기 간다 안 꼬지 식이 나는데 식이 났어 그냥 둠이 그냥 아주 그냥 하아 이거 거차한 새끼들 응? 응? 어떡해 귀여워 귀여워 응? 너희들 밥은 언제 먹을 건데 똥은 언제 싸고 한눈 똥 안 땄는데 한눈 똥 싸고 또 아깜참 오줌 싸고 오줌 싸고 오줌 했는데 응? 응? 일로와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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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응?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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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erance 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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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몇 분이 막 가구요 거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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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안 싸우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아 뭐야 여름 잘 먹었다 둘이 이제 친한 왠지 알아봤나봐요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아무 그런 거 없이 먹는 거 보니까 조금만 더 많이 먹으려는가? 조금만 더 많이 먹으려는가? 편지하는 게 좀 고름이 다이밍이거든? 딱 봐 얘는 그였구만 그래 먼저 들이대는 게 먼저 들이는 게 그거지 먼저 들이는 게 이거 조긋이 딱 봐도 아이고 넌 그냥 왜 저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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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내가 그거네 얘 응? 강한 애가 또 그거네 응? 조콘 언니 깡패 지끼네 응? 그지? 또 깡패 지끼를 할 거야? 자꾸? 응? 뒤에서 공개 뒤에서 뒤에서 공개 뒤에서 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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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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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도 잘못했고 어? 너도 잘못했고 그만해 했어? 언제까지 싸울 거야 너는? 응 응? 싸우지마 쒸가 싸워들리는데 부담했더니 얘가 쫄아가지고 어? 침묵했고 얘는 치약이 파고 응? 짱마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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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빠 옆에 있어 예뻐 애호 여기 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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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 왜 이렇게 사구 왜 이렇게 사구 사구 치는 거야 쪼꼬 왜 이렇게 사구 치는 거야 응? 왜 이렇게 사구 쳐 쪼꼬 응? 쪼꼬 응? 쪼꼬야? 억 우쌰꼬 응 억어욕 우쌰꼬 아우 어이없 너 아빠한테는 그것보다 이기분이야? 응? 꼬리로 가만히 잘 흔들었더라구요 고연이 좋아 아유 귀엽다 뭐라고? 꽃인가 이거? 꽃인가 보네 맞네 얘가 스쿠시 고추 초코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고 같고 응 초코가 안고지겠다 반짝아버려 또 이렇게 둘이서 석현을 자는거 보니까 마치 저 어렸을때로 동생들을 자는거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응 초코 하는것도 에크 들어가네 발차기 한다고? 신기하다 똑같이 하네 응 응 으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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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조금 자냐? 얘 어제 머리가 좀 크네 살짝 진짜 곤 같아 응? 야 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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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하게 지내 알았지 척척이 졸려 아이고 자자 아이고 자자 아이고 자자 또 싸워 또 싸워 완전 크게 싸우는거야 강아지처럼 쫓고는 고양이 같고 또 싸울거야 둘이 알지 자자 자 쟤 써다 사네 뭐지 진짜 보고 있어요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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